가방 좀 보려고 가방? 여기 있네, 이러네 괜찮네 한 번 메봐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게 불편하겠지? 어떤 거? 이거 끈 이야, 이런 거 가방 메봐 한 번 가방 자체가 무겁다, 근데 엄마 가방이 무거워 딴 데 봐요, 그럼 이건 왜 이래요? 좀 늘리시면 돼요 아니, 이게 얼른 꼬여 있어요? 아니요, 이게 이렇게 되시는 거 맞으세요? 엄마 이거 이상해 아이고, 안 살래 아이고 안 사 가자 잘 봤어요 자, 길고 긴 1박 2일의 요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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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고 해야지 제주도야 안녕 멈췄 멈췄어? 멈췄어? 멈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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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gal 잘 가 멈췄 멈췄 invol 엄마랑 여자를 봤다는 거 엄마의 조금ır pipe 젊었을 때 이야기들 그 뭐 생각들 누구랑 공유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내 개인 추억들을 엄마니까 아는 이야기 그게 참 좋았어요. 너무 건강하시고 제가 효도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장수하세요. 사랑해요. 이성은 집의 어머니가 어떤 딸인가요? 아들보다는 더한 딸이죠. 동생들 둘 다 여웠잖아요, 얘가. 얘는 우리 집이 가장 큰 가장이었어요. 아들이, 어느 아들이 그렇게. 어떻게다가 나 저런 딸을 낳는가 이런 정도로 착한다네요. 나 먹을 때는 너무 감동해요. 너무 잘했어요. 고맙다, 웃어라. 어벅아, 잘 잤나? 우리 어벅이 잘 잤어요. 우리 어벅이 잘 잤어요. 자 야 이 날은 어린이의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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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거다 뭘 왜 같냐 이거야 여기 할 거 아이가 이 바지 아 그 내복 내복 이 내복이가